모두 뮤직비디오를 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우리 Inspiratively! Probably 영광이 먹고 췄구여! 도마!! 공찬이 좀! 공찬이 좀! 공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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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한 그녀가 다시요! 2, 6, 1 밤이 나는 좋아 원호 위로 싫어 실라! 아파들아 우리가 렛츠 고! 원호 위로 싫어 시시한 그녀가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원호 위로 싫어 시시한 그녀가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원호 위로 싫어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목 despert treat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점점 빨리나 정道인 빨리나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전원은 빨리나 좋아 원호 위로 싫어 원호 위로 싫어 시시한 그념 시시한 그념 바람도chin 조용히는 빨리나 좋아 어서오는 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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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매틱 포인트에게 다시 한 번 캄퍼스 보내주세요 너무 멋졌습니다 아까 제 교재장은 훨씬 더 많은 교재에 지금 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즐거고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목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요 와 깨져 로매틱 펀치 만나보겠습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여성 팬들에게는 진짜 지금 바쁘게 있기도 합니다. 여성 팬분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노래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지금 멀리 해외에서 습관적으로 보고 계신 팬분들을 많이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는 팬분들을 많이 많이 선물해주시고. 아셨죠? 춥지 않으세요? 네. 조금 추우시죠? 안 추워요. 안 추워.